자 아빠가 오늘은 내 것부터 알았어 요즘 유행하는 내 것부터 요즘 유행하는 사각김밥을 만들어 줄게 사각김밥인거에요? 삼각김밥이 있지 각이 하나 더 생기는거 고기도 있네 고기하고 기름하고 밥을 일단 비벼 그거 부엌이 아니야? 부엌이 아니야? 맞아 부엌이 그냥 이거만 먹어도 될거같은거야 세무에서 이렇게 하면 네모가 돼 그렇지 네모김밥 네모 사각김밥? 네모김밥 사각김밥이라면 내가 저걸로 할걸 더 봐 이걸로 밥은 이걸로 안 돼 안 돼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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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우리는 김밥 이렇게 백장짜리를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또 백장이야 이건 백장이야 또 백장이야 김밥 아니고 사각김밥이지 사각김밥으로 먹을게 나부터 해줘 알았어 상어 찾았어 응 왜 상어가 어딨어 상어가 거기 있어 나 치즈 먹어야 돼 치즈 사먹는데? 치즈 사먹는데? 먹어도 사먹는데 치즈가 꽉 잡아두고 먹어도 좋지? 동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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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이가 그 밑에 이렇게 하면은 단단하게 안되겠지 저거 파란거 이거? 응 딱 맞아 이거 아유 찢어졌어 어? 아이씨 내 꼬부터 하지마 어? 이거 현이꺼 그럼 현이꺼부터 싸? 잠깐만 잠깐만 거기도 없는거 아니야 스티 닦아서 여기다 놓을게 어? 오일을 한거지 내꺼만 잘 타야겠다 이렇게 사정부도 해가지고 이렇게 한 한군데만 한군데만 이렇게 잘라요 한군데만 이렇게 잘르고 오일을 이건 얇게 썰어야되요 우리가 저 유튜브 보고 배운거에요 얇게 썰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놓고 아빠 어 또 마비 없는거 만들거 아니지? 아뇨 아빠 그 칠 닦아? 어 닦아 응? 이게 상호야 그게 상호야? 응 이게 상호야? 먹었어 이거 먹으면 돼요 어? 응? 자 먹어 서리부터 먹을까? 응 자 저 진사야 진사야 얼른 먹어 이거 눈 자리가 없다 얼른 먹어 아빠 아빠 내가 상호 그어줄까? 상호 키워준다고? 아빠 그 다음 내꺼야 그려준다고? 응 응 예쁘게 예쁘게? 예쁘게? 좋아 아빠 아빠 이 치즈 써 치즈 안 넣은거지? 치즈 넣은건데? 응 나 치즈 싫어하는데 치즈를 왜 싫어해 왜 치즈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그래 빨리 만들어 빨리 만들어 빨리 만들어 아 나 uit 나.. 나 그거 싫어한데? 됐어 그냥 맛있네? 그냥 맛있는 맛이지? 맛있는 맛 아니에요 샌드위치 게임 하는 거 입구만 이상해 다 됐어 나몽 이상해 이거 와서 먹어 너도 너무 맛있어 약으로 맛있어 누나들은 다 먹고 있는데 현이는 안 먹어? 현이는 작게 해줘야지 어제 돈까스 먹었다고? 어디 있지? 돈까스 먹었어? 뭐? 맛있어? 잘 먹었는데 왜? 근데 왜 돈까스 먹었다고 그래? 몰라 별로야 별로야 별로야?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짭짭한 것 같잖아 아빠 응? 못 먹겠어 아유 왜 못 먹어 현아 이리와 잘 먹었어? 잠깐만 나 말해 나 나 맛있어? 나 말해 나 나 맛있어? 잠깐만요 빨리 와 먹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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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잠깐만 아빠 아빠 치즈가 우주에서 치즈만 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치즈만 빼면 맛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치즈를 뺄 수가 없다 그거 아빠 난 치즈가 너무 무게해 아빠 딱딱 오징어 먹고 싶어 오징어 먹고 싶어? 내가 치즈 잘하고 있잖아 미안해 아 진짜 오징어 먹고 싶어 알았어 오징어 구워줄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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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치즈를 안 먹으면 안 나는데? 아빠 응? 치즈가 안 먹으면 안 나는데? 치즈가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으면 맛있어 어 뺄 수 있으면 빼 뺄 수 있잖아 아빠 응? 마늑아 아래서 아래서 인구님이 태어나면 어떡해? 아래서 인구님이 태어나면? 응 아빠 나 왔어 cause 땀 먹고 싶어 땀 먹고 싶어 땀 먹고 싶어 어이현이 왔어 아빠 응? 그래 너 너 너 못 밥 먹으려고? 너 내가 먹으면 밥 먹으려고? 아빠 아빠 이거 현이 줘 치즈 빼 치즈 치즈 치 빠 치즈 싫었거든 아 치즈 싫었거든 응 안돼 안돼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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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치즈 맛있지 치즈에 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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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먹어보게 아빠 너 그래? 아빠 화났어? 아니야 아빠 아빠 나도 치즈 먹어도 돼? 응 나도 먹어도 돼 나도 치즈 치즈 먹어도 돼 응 넣어도 돼 자 나도 먹어도 돼 여기에도 치즈 들어있어 그거 먹고 자 이렇게 잡고 먹어 이렇게 잡고 치즈에 뺄어 상어 놓고 이렇게 잡고 먹어 끊지마 응? 응 찍고 있어 아빠 아빠 나도 이것도 먹어 응 먹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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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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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거기 문 열면 치즈하나 더 있어 왜 치즈 하나만 줘 오른쪽에 바닥에 깔려 있을 거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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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은 거에서 먹으면 맛이 안나 아빠! 아래서 백종원이 나와! 아래서 백종원이 나와? 아래서 나와! 아빠! 응? 이거 나야도! 나도! 나야도! 이것도 먹으니까! 나야도! 나야도! 이거 먹을거야? 나야도! 아빠! 아빠! 이거 찢지 마시지! 응! 아빠! 장모도 한번 찢어줘! 아빠! 알았어! 마지막은 네가 해! 아빠! 나는 느끼한거 안 먹는거 알지? 아빠! 응? 아빠! 잘라줘라! 아빠! 아빠! 나는 맛있는거 아니면 느끼한거 안 먹어! 알았어! 아! 아! 장모야! 누나! 나도 잘라줄게! 응! 잘라줄게! 응! 잘라줄게! 해! 응!